진짜 진짜 정말 더운 어느 여름날 아 날씨가 덥구나 여름도 막바지지만 더우니까 어디 여행 계획을 세워볼까 그전에 코로나가 잠잠해졌는지 뉴스를 봐야겠다 어제 하루 발생한 신규 확진자 발생사는 183 이번 여름에 어디 시원한데 가는 것은 힘들 것 같네 그러면 집에서 무엇을 하면 시원한 기분을 즐길 수 있을까 카모야 내가 어제 바다에 가서 배를 만들고 여행을 하는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 배를 만들어 보는 것 어떨까 내 친구이자 나한테 배우는 입장인 준우야 말 좀 들어볼래 너는 로봇인데 어떻게 꿈을 꿀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21세기에 로봇이 꿈 좀 꿀 수 있지 그것도 모르다니 너 인성 문제 있어 인성 문제였고 내가 태어나서 꿈꾸는 게 가능하다는 로봇은 너가 처음이라 그런데 장난이고 그래 너 말대로 3d 푸드 프린터로 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생각해보니 초콜릿으로 프린팅한 배는 과연 무리에 뜰까 선생님 배가 뜰지 안 뜰지는 해봐야 아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자 안녕하세요 세상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3d 푸드 아트입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자면 이 채널의 출연자인 가모라입니다 오늘의 볼 컨텐츠는 3d 초콜릿 프린팅한 배는 과연 무리에 뜰 것인가 입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배를 출력해서 실험할지 찾아야 할 텐데요 일단 3d 상상 포털에 가서 배 모델링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이트를 들어가서 배와 보트를 검색해보니 종류가 많지 않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사이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 사이트가 어디냐면 싱기버스라는 곳입니다 싱기버스는 3d 프린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검색 엔진인 구글급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2008년 10월 18일에 생겼으며 사용자가 만든 디지털 파일 공유 전용 웹사이트로 크레이트 커먼 라이센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된 무료 오픈소스 하드웨어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현재는 메이커볼 인더스트리의 소유라고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통통배를 출력해 보려고 하는데 통통배를 어떻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건가요? 통통배는 현재 한국에서 평범하게 볼 수 있는 배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해적선이 떠오르더라고 통통배에서 해적선이 생각난다는 건가요? 이런 배를 타는 해적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통통배를 하나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파일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지 살펴봐야겠는데요 확인해보니 이용 가능하네요 이제 초콜릿 프린팅을 하기 좋게 출력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없애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물 위에 띄워볼텐데요 이번에 실험을 위해서 두 가지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고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처음에는 출력한 초콜릿 펑통배를 물 위에 놓겠습니다 아 배가 갈아왔네요 당연히 뜰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우유에는 과연 뜰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유에 배가 뜬다면 저는 해적왕이 이제 우유에 통통배를 넣어보겠습니다 3, 2, 1, GO! 아 이것도 가라왔네요 아이씨! 아이씨! 다음으로 고무버트를 실험해보겠습니다 고무버트를 바로 물에 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고무버트를 놓겠습니다 V 좀 꺼줄래? 컴퓨터의 전원을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아아! 평평하게 생긴데도 물에 가라왔네요 출력할 때 필값을 90% 했는데 초콜릿 안에 밀도가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유에도 실험해보겠습니다 와 이것도 잘 될 리가 없죠 와아! 와아! 들어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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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부터 가라앉는 것 보니까 예상드러네요 저는 배가 두 개나 가라앉아서 이번에는 뜰 것 같은 것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오우 이거 뜰지도 모르겠는데요 종이배입니다 종이배입니다 선생님 종이배가 3D 모델링 파일이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어? 검색해보니까 있는데? 오이 겁네 어 이제 종이배를 출력합니다 출력이 끝났으면 종이배를 둘러보겠습니다 일단 두께가 얇고 아래를 보면 뚫려있네요 전체적으로 종이로 만든 배의 느낌은 납니다 이제 물위에 띄워볼텐데요 출력한 초콜릿 종이배를 물위에 놓겠습니다 우와! 물에 뜬다! 완전 신기하네 종이배 모양의 초콜릿배가 물에 뜨네요 손으로 움직여봐도 가라앉지 않네요 그 다음으로 우위에 띄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위에 띄워보겠습니다 레디 고! 겨울 우유가 쪼꼬우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초콜릿 배들을 띄우는 실험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부 물에 뜰 줄 알았는데 가라앉는 게 있어서 신기하네요 이제 배의 안전성을 확인했으니 바다로 나가보겠습니다 끈빼기 The next morning Wait the fuck up, Samurai We have a city to burn Oh no 아시아